솔로몬 제도는 중국의 태평양 교두보로 꼽힙니다.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2022년에는 중국과 치안지원은 물론 유사시 군데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의 실용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일대일로 사업과 솔로몬 제도 국가 발전 전략의 시너지 효과와 새 정부의 발전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현대화의 발전 기회를 솔로몬 제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솔로몬 제도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장려하고 솔로몬 제도의 도로와 다리와 같은 인프라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솔로몬 제도의 더 많은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 감소와 민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중국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솔로몬 제도 여당은 지금처럼 친중 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친중 정책을 반대하고 친서방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중 대리전이 되는 모습입니다.